이 세상의 모든 번뇌, 망상, 괴로움은 다 이 집착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실제라고 여기는 험한 착각, 험한 집착 집착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삶이 너무 가벼워져요 정신적인 집착, 물질적인 집착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집착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그러면 집착을 안 하면 삶에 언덕력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증급하지 않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순수한 열정이 더 붙어요, 무의의 열정이 붙습니다 그 힘은요, 힘과 지혜는 그야말로 나라는 개인적인, 개체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법계에서 나오는 힘이라서 더 강력한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행할 때 더 강력한 힘이 붙습니다 확실해요 집착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복밖에 못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집착대로 엄청나게 하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한 정도의 결과만 얻어요 그런데 무의로서 하면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면 순수한 열정이 붙습니다 결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한다 그럼 즐겁게 하게 돼요 그 일을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 음악으로 성공해야 되라는 집착을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과 난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만 하면 너무 행복해서 음악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하겠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이것과 비슷하다 무의로서 행하면 집착 없이 행하면 하되 함의 없이 행하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이게 삶의 반어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삶에 무게감이 없어져요 심각함이 없어져요 집착하면 심각해져요 왜? 집착하니까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니까 삶이 심각해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삶이 막 긴장돼 있어요 릴렉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긴장이 돼 있으면 몸에 병이 와요 정신적으로도 긴장돼 있으면 병이 와요 그런데 집착이 없으면 말 그대로 강 위에 떠가는 통나무처럼 물의 흐름에 내맡기고 따라갈 뿐이에요 어떤 강, 삶이라는 도도한 이 지혜의 강물에 나를 내맡기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 다해요 최선은 다해요 최선은 다하는데 거기에 봤을 때 나는 항상 내맡기고 있어요 먼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욕심도 있어요 어찌 보면 뭔가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 욕심이 있어요 발원, 발심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삿된 욕심이 아니에요 순수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맡겨요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져요 실제 이 길을 가도 좋고 저 길을 가도 좋아져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나는 이런 길은 싫고 저런 길만 좋아 라는 집착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가면 되니까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집착하지 않으니까 난 반드시 저렇게만 해야 돼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한한한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이것밖에 난 이것만 좋고 저런 건 절대 못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에 대한 가능성이 찾아와도 내가 벽을 쳤어요 담을 쳤어요 그런데 겉에 이거라는 일이 왔는데 이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더니 이걸 캐고는 고구마 줄기를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더 큰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집착하면 삶이 제한됩니다 삶이 고착됩니다 내가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런데 집착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게 돼요 무엇이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게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싫고 과도하게 미운 게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마음껏 파도쳐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무한한 창의성 창조성 창발성이 솟아납니다 내가 내가 내 안에서도 솟아나고 주변에서도 빛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완전히 릴렉스 되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울 만한 마음에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쟁장하고 힘은 빠지고 자비로워지고 하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더라도 큰 상처 안 받고 편안하게 삶에 내맡겨요 삶에 내맡길 때 더 큰 힘으로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됩니다 무게감이 없으니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생각 없어요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괴로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열정을 가지고 이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집념 내지는 끝없는 도전 포기를 못하는 정신 이거를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건 한 가지 정말 지혜로운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포기를 않는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적당해야 돼요 즉 한 번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도전 또 실패하면 또 도전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실패한다 그럼 오케이 이건 내일이 아닌갑다 딱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지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한 세 번까지는 항상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했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도해지면 그건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정 가지고 막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계속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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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바로 깔끔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억지스럽게 주어진 것은 이게 진짜 나에게 맞나 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안에 자식이 예를 들어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해서 자식에게 그걸 강요해서 자식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되면 그건 집착의 결과잖아요 그 결과는 좋지 않기 쉽습니다 물론 100%라고 제가 이걸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도 잘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주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모의법은 자연스럽게 행해져요 사실은 될 때는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진급이 안 될 날이니까 죽으라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더니 나는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도 될 날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 여건이 딱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급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려고 하면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맡기는 게 좋죠 아이가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그럼 부모님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너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는 너한테 고집은 안 해 최종 결과는 너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아빠 엄마 말을 진지하게 들었는 조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결국에는 선택하도록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그 조언에 담긴 엄마 아빠의 그 조언이 더 비중 있게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걸 더 듣게 돼요 오히려 그리고 어쨌든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 거기에 힘이 붙어요 그러기 쉽다 그래서 이 무의로서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 때 그때 이게 이제 삶의 비법이에요 삶의 지혜에요 삶이 불성이고 삶이 신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삶이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삶이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 그대로 법이에요 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일을 하는 건 이건 중생의 분별망상이고요 이 분별망상을 싹 빼면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분별을 믿지 않고 분별망상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싹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있는 이대로의 삶이라는 실상만 남습니다 있는 이대로의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럼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도구로 필요할 때만 임시로 쓸 수 있어요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김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분별 분별망상을 쓰되 함의 없이 한다 양념처럼 생각을 쓰되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절 인연이 와야지 되거든요 모든 것은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왔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성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성공 안 한 이대로 오케이야 난 성공 안 한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 뿐이야 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면 돼요 남들이 성공했으면 지금 저 팀이 성공해야 될 시절 인연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수희 찬탄해서 함께 기뻐해 주세요 막 속으로 내가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쟤는 저렇게 잘되는데 하면서 질투하면서 이럴 필요 없다 이제 누구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요 에픽 테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왔다면 그 사람이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할 때다 언젠가 그 음식은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오면 이제는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가 찾아온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자연스럽게 내맡기세요 자식이 아직 시집장가 못 간다고 해서 그걸 막 닥달할 필요 없다 시절 인연이 오면 하지 말라라도 합니다 시절 인연이 안 오면 아무리 옆에서 막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붙여줘도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내맡기면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어떤 방식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시절 인연에 내맡기겠습니까 못 내맡겨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완전히 내맡기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왜 돼야 된다라는 집착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나한테 아직 그것이 않았으면 아직 내가 먹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받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뿐이에요 그냥 뭐가 괴로운 게 있을까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정말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바람의 방향에 완전히 내맡긴 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흘르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요 우리 삶도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완전히 삶에 내맡기고 살면 그게 삶이 바로 진실이에요 삶이 바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제가 됐잖아요 분별망상 좋다 싫다 맞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내 생각으로 이걸 취해야 된다 저거는 버려야 된다 취사 간뜩하는 마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분별망상이거든요 그게 집착심이고 그게 탐진치 삼독이고 그게 절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입니다 근본 무명 즉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은 하되 생각을 믿지 마라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은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내긴 마음을 내되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마음은 내되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겨버려라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마라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한다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하늘에 맡긴다 이게 내 맡김의 자세입니다 삶에 맡긴다 우주복에 맡긴다 그리고 나는 뭐를 해요?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앗을? 복과 지혜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써 열심히 이것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등장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100%로 살아가는 게 지혜를 닦아가는 거예요 삶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를 성취하는 거예요 뭐가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게 삶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 지금 나에게 이 직장이 왔으니까 이 직장을 100% 살아주는 것 그게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불이법입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는 것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게 불의 중도의 실천이고 수행이에요 삶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은 좋았고 저런 삶은 싫어 난 이런 건 하고 싶고 저런 건 하기 싫어 이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딴 거 하고 싶은데 이건 싫은데 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난 저 일하고 싶은데 일은 싫은데 난 주어진 삶이 이거면 원은 세우되 나도 언젠가는 저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마음속에 바로는 세우되 지금 나에게 일이 주어져 있으면 이 일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 일 속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완전히 100% 허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그게 불의 중도의 실천이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그 일에 완전히 나를 내맡기는 거잖아요 모의로써 그 일을 그냥 맡아서 하는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싫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싫던 마음이 사라져요 받아들이고 나면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어도 싫어요 엊그제 보니까 무슨 사람이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잘랐다 그래요 그 사람 손가락을 왜 잘랐을까요? 군대 가면 되지 별거 아닌 거를 왜 잘랐는지 아세요? 군대가 싫어라는 한 생각이 처음엔 들었을 거예요 군대는 무서워 두려워 한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군대는 가기 싫어 무서워 두려워 군대 가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돌고 돌고 돌면서 막 압박이 되고 이것은 더 큰 그 생각에 밥을 주어서 더 공룡처럼 커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정보도 그런 정보만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정보만 또 캐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안 좋았던 것들만 막 정보를 캐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는 내가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은 허망한 착각이 실제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공룡이 너무 커져 버리면 그 생각의 망상이 너무 커져 버리면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군대에 안 가야 되겠다 이런 허망한 망상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믿으면 삶을 거부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이 언제나 진실이에요 그래서 삶을 사는 것 삶을 완전히 지금 주어진 삶을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것 그러나 다른 것을 더 큰 성공을 원하는 건 좋아요 선호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바란단 말이에요 또 내가 1년 내에 성공해야 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1년 내에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야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년 내에 성공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가지면 안 된다 왜? 내가 괴로워집니다 반드시 1년 내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무엇이든 마음을 내되 반드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발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진급할 거야 나는 돈을 더 벌 거야 나는 뭐 뭐 뭐 집을 빨리 살 거야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다 좋습니다 마음 내는 거 다 좋습니다 간절히 마음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는 것에 마음을 열고 결과에 집착을 내려놓고 또 오더라도 언제 올지 모른다 난 알 수 없다 모를 뿐이다 시절 인연이 올 때 올 것이다 정확히 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인연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인연에 완전히 내맡기는 마음 그리고 삶이 바로 진실이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지금 여기를 100% 연수하면서 사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에 끌려 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면 난 이직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 있다면 아직은 여기 있어야 될 때예요 이직을 진짜 해야 될 시절 인연이 올 때가 되면요 고민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직을 해버립니다 지금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은 여기에 100% 받아들이고 100% 열심히 할 때입니다 생각으로 나는 딴 데 가고 싶어 이 생각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출가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님 제가 출가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막 고민 물어봐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아직 안 할 때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결론 딱 내고 나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통보하고 가버립니다 통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내맡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은 부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면에서 진짜 참 진리가 하라 하고 탁 내맡기고 진리에다가 탁 내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는 지금 주어진 삶을 현실에 살 뿐이다 그러면서 퇴근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직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전공을 공부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내가 주어진 현실에 100% 삶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연수하고 사는 것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불의 중도의 지혜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짓고 사는 것 그 복과 지혜를 함께 쓰면서 사는 길이다